그럼 윤영태 선수는 아마도 윤영태 선수는 기회가 없겠군요 용태형은 딜을 원하길래 재동이형은 앞을 원하고 그래서 잘됐어요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성 선수 주참대로 2등 해주시죠 주참방식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이형도 두 번 더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3명의 선수가 뽑혔고 빈자리 많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이 원했던 선수라든가 큰 지장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래서 좋겠다는 흐름에서 아까운 선수가 뽑혔다든가 그런 선수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순번으로 추첨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딱 원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룹 1일부터 추첨하겠습니다 김구현, 구성훈 신동원인데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구성훈 선수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뽑아 팀킬도 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기방식 그렇군요 본인이 팀킬을 만들 수도 있군요 구성훈 선수가 공개되기까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뷰에서 이재동 만나도 상관없다 적은데 뭐 이재동을 만나면 북을 치면서 내려오는 이기고 나서 세리머니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황당합니까 이재동도 상관없다 적으니까 구성훈 선수 뽑고 싶어지네요 구성훈 선수 구성훈 선수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까 적은 마찬가지다 이재동도 잡고 대풍 치고 내려오겠습니다 팀킬이지만 이영호 선수보단 이재동 선수가 나은 것 같아요 이영호에게 뽑힐 바에요 이재동 선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난 네 손을 믿는다 나를 뽑아다 합니까 원하시는 걸 한 말씀 이재동 선수에게 근데 이게 딱히 팀리그가 아니고 개인전이라 이런 방식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 제가 원래는 되게 즐기면서 하려고 했는데 용태형이 참 좋은 형이라고 느낀 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 때문에 제가 지금 열일에 타올을 우승할 기세거든요 지금 제가 4강 가면 용태형이 은퇴한대요 진짜입니까 용태 선수 몸도 안 좋은데 그런 허약한 용태 선수가 신약용태 선수 왜 그런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몸으로 허약한 몸으로 감당할 얘기도 아닌데 아 원래 처음에는 제가 우승을 하면 은퇴한다고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훈이가 형이 영호처럼 이렇게 인터뷰 우승하고 오늘 아침 아 처음에 오프닝 했잖아요 그걸 하면 은퇴를 하겠대요 그래서 아 설마 성훈이가 4강을 가진 않겠지? 그래서 제가 4강을 가면 은퇴한다고 장난으로 한 거니까 아 유효하는 겁니까 솔직히 못 갈 거 같아 솔직히 못 갈 거 같아 가면 가면 유효한 건가요? 아니면 장난이건 뭐가 유효한 건가요 아닌가요? 취소! 아... 취소! 4강 가면 은퇴 취소! 아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남자가 뱉은 말인데 그럼 은퇴까지는 솔직히 좀 과하다 치더라고 네 구성훈 선수가 4강 가면 내가 뭐까지 다 줄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성훈이가 4강 가면 음... 구성훈 선수가 팬들에게 약속한 걸 유현태 선수가 쏘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성훈이가 저한테 어떤 세리머니를 원하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오! 오! 아 이상한 거 봐요 앞에서 앞에서 아 또 또 또 또 또 단서가 또 붙어 모든 세리머니 다 할게요 이상한 거 말고 은퇴하겠습니다 장난이 없고요 뭐 이렇게 사족이 많아요 이거 여성 팬분이 지금 삭발 삭발 이러는데 네 삭발까지 괜찮습니까? 아 삭발하면 저 게임을 못 할 거 같아요 그 뭐든지 다 한다는데 왜 이렇게 사족이 많이 붙습니까? 자 단서가 붙습니까?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까? 뭐든 핑계가 많습니까? 아 일단 뭐 아 제가 4강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면 할게요 네 오! 아 갑자기 이렇게 뒤로 빼는 그런 당황스럽게 분위기 싸야지 네 좋습니다 자 그루에이 이재동 선수 부탁드릴게요 자 팀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구성훈 이영호보단 이재동이 났다고 했거든요 아 이재동도 허약한가요? 홍삼 먹고 그렇게 몸 건강하기가 목표였던 이재동 선수인데 아 누굽니까? 구성훈입니까? 구성훈인가? 구성훈인가? 진짜 구성훈 아닙니까 이거? 구성훈 이재동 잡고 와 아 구성훈 구성훈 바로 팀킬 좋아요 자 이재동 어때요? 아 내 손으로 나를 나를 잡고 북설이 울리겠다 승리의 북설이 울리겠다는 구성훈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동 선수? 하 하 아 지금까지 이런 기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 좀 묘한 것 같아요 기분이 제 손으로 제가 팀킬 만드니깐요 네 나름 짜릿한 느낌도 있습니까? 망감이 교체할텐데 짜릿한 느낌도 있고 일단 그 8강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하하하 좀 성훈이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좀 아 구성훈 선수 어떻습니까? 미안하답니다 딱히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딱히 미안한 건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원래 그 북 세리머니가 제가 쟤동이한테 쟤동이한테? 그 제가 추천 시켜준 거예요 그 이제 동네 북이라고 한창 유명할때 하하하하 그 북이 그부네 그때 한번 이기고 북을 치면서 내려오라고 추천해줬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게 얼마나 유명할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용태형의 조언 때문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쟤동이한테 줘도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킬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북을 치면서 내려오는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북을 갖고 있는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? 쟤동이가 쳐야죠 네? 하하하하 이재동 선수가 쳐야죠 그러면 하하 아 그런거죠 하하하하 천하 이재동이 구성훈 선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합니까? 쟤동아 북쳐 하면 북칩니까? 쟤동아 북 내려놔 쟤동아 북들어 쟤동아 북내려 함 다 합니까? 이재동 선수 그런 관계입니까? 구성훈 선수가 원합니다 합니까? 구성훈이 이기면 구성훈이 본인이 북치고 이재동 선수가 얘기하면 쟤동아 북쳐 그럼 칩니까? 그런 관계입니까? 제가 쳐야죠 뭐 하하하하 오! 오! 오 의외의 답이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뭐 약점으로 잡았나요? 아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희 팀 내에서 아 완전히 팀 내의 그 카리스마는 이재동이 아니라 구성훈입니까? 화성팀 내에서? 네 이재동이 성적이 잘 나와도 저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지시동을 그 카리스마의 근원은 뭡니까? 제가 쟤동이의 약점을 몇 개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쟤동이 같은 선수들이 영어처럼 되게 우승자 출신이 세레모니를 한다면 작은 거라도 한다면 되게 그게 이슈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쑥스러워서 되게 안 한 것 같은데 특히 이재동 선수같이 이재동 선수같이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웃으면서 북을 치러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 되게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선수들이랑 저도 여완이 없다 네 자 이재동 선수가 구성훈 잘못 뽑아갖고 아직 별 얘기 다 졌습니다네 구성훈이 하난대로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듣고요 자 그럼 이제 그룹 2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구성훈 세 명이 남은 김윤환 정명훈 그리고 정경두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이 그룹에서 정경두 선수를 꼭 뽑고 싶은데 네 지금 이재동 선수가 뽑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자 누구일지 이번엔 누구죠? 아까 좀 느꼈던 어우 입이 쑥 나왔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보죠 정명훈이어서 그럼 아 아 김이다 예 맞죠 그죠? 아 이재동 선수 아 이재동 선수 자 그럼 먼저 김인환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김인환 선수 지금 구성훈과 함께 그 세 명이 같은 조가 됐는데 자 본인의 그룹 B 이재동 선수 어떻습니까? 아 사실 저도 재동이가 너무 잘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 설문지에도 적었는데 예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구성훈 선수는 어떤거에요? 구성훈 선수 구성훈 선수는 어떤거에요? 하하하하하하 네 좋은 선수에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그 앞서 그 축구 장면에서 막 발차기도 나오고 아 야 똑바로 똑바로 차려 이렇게 손짓고 말년 병장님처럼 얘기하던데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까? 앞에서는 되게 다소거 타고 지적인 플레이를 하는거 같은데 축구할 때니까 막 발이 막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? 원래 본인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? 아니요 이제 팀에서 막 맏형이 거의 다 되다보니까 아 막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네 오오오오 저 밑에 후배로 들어가면 곤란하겠습니다 네 자 카리스마 있는 김인환 선수구요 자 이재동 선수는 어때요? 맞저그전인데 괜찮은거 같습니까? 그룹 2 자 김인환 선수 뽑은건요 그냥 뭐 저그전은 자신있기때문에 네 뭐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룹 3은 다 저그입니다 이야 이거 완전 해피하겠는데요 완전 저그다 저그전 네 이재동 선수가 시뮬레이션에서 네 저그전 저그를 뽑았었죠 거의 그 정도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원래는 1그룹에서도 신동헌 선수가 들어갈 판이었는데 네 구성훈 선수의 도발로 말미암 하하하하 구성훈 선수가 저기 코피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선수가 있습니까? 간절히 선수가 대답이 웬만하면 누구? 그냥 저그라서 상관없는거 같아요 다 마찬가지다 3저그입니다 그룹 B는요 자 그럼 보여주시죠 아 추첨 누가 나올것인지 네 네 오히려 그 3그룹의 선수들이 지금 조가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김윤환 이성윤이랑 같이 그 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? 요즘 저그 맵도 좋은데 자 누가 나왔죠? 아 아 김상욱 선수 화이트의 김상욱 이야 자 김상욱 선수 자 힘들게 16강 올라왔는데 참 조가 저그전 많습니다 저그전 국버케드 어떠세요? 숙성저그 김상욱 이재동 선수가 너무 잘하셔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만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죠 그 팀에 김윤환 선수도 있는데 구성훈 선수도 있고 아 그냥 다 잘하시는 선수라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상 사상 초유의 저그전 무승부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김명훈 선수 눈물 썩 벗고 올라왔는데 저그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숙성도 됐는데 잘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잘 안되다보니 모르겠어요 잘해야죠 네 하면 더 늘겠죠 자 말씀을 나눠봤고 자 이재동 선수 이보다 더 좋은 조가 있겠습니까? 저그가 뭐 두 명입니다 어떻습니까? 본인 자평 음 일단 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8강까지 뭐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4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어 일단 차근차근 8강부터 올라가서 어 뭐 매번 결승 이렇게 지난 시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동 선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면 어 이제 이영호 선수가 본인이 직접 본인의 반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반이 정해진 상태인데 자 뜰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영호 선수 어떻습니까? 이제 본인이 슬슬 네 움직여야겠죠? 어떤 거야?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호 선수 추첨대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세 번의 우승은 골든 마우스는 이재동 선수가 빨랐습니다만 네 번째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달성하겠다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이제 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반이 확정이 됐고요 본인이 정하면 나머지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안 되죠 네 자 그룹 1은 김구현과 어 본인이 수영장에서 그때 그 무리한 3m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깊은 물에서 살린 김구현 선수 그리고 신동훈 선수가 한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영호 선수 어떻습니까? 두 명 중에 한 명을 좀 원하는 이 깐영호인데요 네 아 아무래도 신동훈 선수를 뽑고 싶어요 쩌그다 보니까 네 자 그럼 깐영호 깐영호가 원하는 데 과연 추첨까지 가능할 것인지 깐영호의 파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추첨 부탁드립니다 자 깐영호 본인이 원하면 추첨까지 순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깐영호 이것저것 흘리고 있는 깐영호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핸드는 깐이 아닌데요 네 깐깐 핸드는 아닌데요 지금 아 실제로 본인이 원했던 것도 김구현 아닙니까 네 김구현 선수 이이영호 선수가 원하는 뭐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뭐 한조가 됐습니다 어때요 네 만족하구요 아 아 별 수 없죠 뭐 네 자 이이영호 선수 김구현 선수 괜찮죠 주요 장면 뭐 지금 명승국 많이 만들었던 두 명인데 예 괜찮기도 하고 손을 믿었는데 이제부터 쟤들 한번 뽑아볼게요 아 앞선건 약간 미스난 거구요 지금부터 한번 네 이번에도 미스 남은 정명훈이네요. 네. 자 그럼 그룹 2에서는 정경두겠죠? 원하는 선수 일단 안영원도 테스트해야 되니까 정경두입니까 정명훈입니까? 네.